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울진군과 군의회가 참여하는 신한울원전 3, 4호기 건설 관련 진실소통협의체가 내일 울진군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가동됩니다. 내일 첫 회의에서 울진군은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 재개 공론화와 전 국민 여론조사 실시,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 이번 협의체는 울진군의 요청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울진을 방문하면서 결성됐는데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